안녕하세요 드디어 제17회 2024 경기국제보트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보트 요트뿐만 아니라 서핑특별관과 미디어 아트관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국제보트쇼의 마스코트인 저 최은정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사전등록은 하고 오셨나요? 저처럼 사전등록을 하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 하단 트리프증 교환권을 클릭하시고요 셀프디스크에서 완료화면에 QR화면을 태그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손목뒤 트리프증을 받으시고 손목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전등록을 못하셨다면 현장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QR코드를 태그하시고요 현장등록 만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립증을 받으시고 손목에 착용을 하시고 치립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8일 금요일부터 3월 1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관이 가능하시고 입장 마감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월 4월 5월에서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 많은 관심과 참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